윤형하라, 윤형하라! 주석할라, 윤형하라! 윤형하라, 윤형하라! 요거eron의 윤형하라! 윤형하라, afin케, 유서팠라! 김аж NICK! 윤형하라, 윤형하라! 윤형하라, purchaser해! 매형하라, Тыın어 owns네 대신 마란, 우리는 무너 완전히 Angie나, 기어날이 온큰한 칼을 입고 돼 돼 김건림 돼지나라 돼 돼 돼 돼 돼 돼 돼 돼 원상도 돼지나라 돼 돼 돼 오늘 단계 돼지나라 돼 돼 돼 지금 그만 꽂아 놓고 돼 돼 돼 원상도 돼지나라 돼 돼 돼 돼 돼 돼 돼 한동훈 한동훈 돼지나라 돼 돼 돼 돼 오늘 단계 돼지나라 돼 돼 돼 돼 아이폰, 기본 이제 그만 꽂아 놓고 돼 돼 돼 돼 한동훈은 돼지나라 돼 돼 돼 돼 돼 돼 돼 돼 오늘 댁진의 마지막 상징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댁진이 적힌 긴 불량을 준비했습니다. 다같이 불량을 함께 노릇음하게 맞춰서 흔들면서 오늘 모든 행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량을 뒤로 넘겨주십시오. 불량을 뒤로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같이 불량을 함께 올리면서 우리 윤석열 댁진의 마음을 삼으면서 오늘 행진을 아, 행진이, 불량이 너무 작군요. 자, 뒤에 잡아 두십시오. 네, 대각 중간쯤으로 가 두십시오. 죄송합니다. 중간쯤으로 가 두십시오. 너무 작다. 작아, 작아. 모인 사람에 비해서 왜 작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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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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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자, 우리 두산에 따라, 몬테에 따라, 파도타기 하면서 일단 불량이 맨뒤러 가겠습니다. 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와서 함께 불량을 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서 불량을 펴주십시오. 자, 예, 그, 잡으시고 지금 그만 보자 먹고 고호에 외쳐서 박총수 함께 플랑을 흔들고 플랑을 안 잡고 계신 분들은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호 이태훈 참사 칭찬책입니다. 윤석열한 태진완 태진완 아, 예, 다시 플랑이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와야 되기 말고 사인계자분들한테 불량을 하시고 보내고 싶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와서 마지막으로 다같이 또 외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맨 앞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게 무릎 자세라고 하는데 좀 낮춰듯이 예, 다같이 하려면 12호 이태훈 참사 이태훈 참사 정 삶을 규명하라 12호 이태훈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12호 이태훈 참사 진짜 책임자 윤석열한 태진완 태진완 그럼 먹겠습니다, 야 자 다음주 토요일에도 10일차 무상 동불대행기를 진행해야 됩니다.